. 했네. 어... 벗겨져요? 그냥 벗기려고 애썼어요. 뭐로 벗겼어요? 미는 거 안 되면 뭐 칼 들고 부자. 그래, 되잖아요. 이거 봐. 바닥도 했네? 아이고. 이게 아예 붙어져, 이거 봐. 이게, 이게 지금 반이었는데? 이 가스관이 걸려서. 깨끗하게는 잘 안 되는데. 그게 되나? 그래도 이게, 야, 이렇게 했다는 게 어디예요? 이거 봐, 이거 되잖아요. 혼자 하신 거예요? 조금 딸, 큰딸이랑. 큰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? 큰딸이 몇 살인데? 이제 거의 올라가요. 아, 그래요? 네. 이야, 새 거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참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다 100대 지는 거 아니에요. 결국은 안 해서 그런 거지. 그렇죠? 이거 봐. 닦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진두기. 네? 딱 튀김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는데 할 때마다 이거 생각을 했죠. 저것도 해야 하는데. 이쪽도 좀 닦으셨네? 네, 거기 마무리를 못 했어야지.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도 했네요? 눈에 보이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게 되더라고요. 청소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진짜 이렇게 조금씩 어느 부분만, 내 방만 청소하려다가 내 방 나와보면 여기도 해야겠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.